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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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를 잘 못삼아 주시길 감사 찬양합니다 당장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복생자를 보내시사 세상죄를 사셨네 이제 무엇으로 바쁘니까 눈물을 벗으신 그 사람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몸을 다운 은혜 나를 제자 삼아 주시길 감사 찬양합니다 만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그리시사 십자가에 주셨네 이제 무엇으로 바쁘니까 그 몸을 다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길 감사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감사 찬양합니다 남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환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 없어서 주의 길을 깔아옵니다 주의 길을 깔아옵니다 내게 능력 주 없어서 주의 길을 깔아옵니다 이제 무엇으로 바쁘니까 이제 무엇으로 바쁘니까 이제 무엇으로 바쁘니까 그 저 저 저 신세세요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예수님께 비친 자 예수님께 crucified 나의 죄짐을 대신 지으세요 십자가의 반기상에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을 받쳐 이 몸을 받쳐 죽도로 충성하리라 너는 빛진 자 나는 빛진 자 예수님께 빛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오염들여 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하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을 받쳐 이 몸을 받쳐 죽도로 충성하리라 이 생명을 받쳐 죽도로 충성하리라 나의 죄짐을ON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율래쳤네 마음 다시 태어나는데 그 피로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 헤매네 예수님으로 알림으로 하소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율래쳤네 나는 다시 태어나는데 그 이룬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럽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받으니 봉신에 두셨겁니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율래쳤네 나는 다시 태어나는데 그 이룬 생명나무라 나의 밝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물 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게나고 명세한 나의 고래 나란 교회 난리여 흩어져 버리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달이다 이 세상 전달까지 불순종만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움을 내 세상만을 원망하고서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어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어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달이다 이 세상 전달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본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왠용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이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달이다 이 세상 전달까지 우리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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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미술, 후회 허락 남아갈 게 해냈 못 함 소리 해 감사하 두려운 널 사지니 영원하시니 아름다운 미술 주의 아름다운 미술, 그 끝이 아름다운 미술 주의 하늘 원권나신 달에 남기세 우리를 빼면서 구하시라 주의 소신이 다 다 지켜서 이쁘게 구했세 하늘을 내보라 다 구하던 어둠게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가 구하던 어둠게 우리를 빼면서 구했소니 이천게 구하던 어둠게 구하던 어둠게 온전히 구하던 어둠게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가 구하던 어둠게 난 지금 내 위에서 사라 온다 너가 택성이네 이 육신감 나를 구하셨네 우려 어떻게 안 증가하고 있는 어둠게 찬성하세 찬성하세 정해 этому 주가 구하던 어둠게 찬성하세 찬성하세 손상이네 주가 구하던 어둠게 우리가 이 세상 뻔할 때에 예수의 성범을 끝내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주와 나를 구하셨대 주의 예수 자유를 넘게거든 보존의 능력 주의 도전 시골을 이기는 승리 내게 참 놀라운 경기도 주의 포도하세 찬송하세 주의 빛이 누워 주의 포도하세 찬송하세 주의 빛이 누워 주의 포도하세 찬송하세 주의 포도하세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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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맑히는 것 보오 행정 주의 보오 부정한 모든 것 할 짓이 참 놀라운 주의 기도 주의 보오 흠석이 쏟아 주의 빛이 기도 주의 보오 행정으로 인한 내옥 주의 맘 기도 주의 보오 흠석이 쏟아 주의 보오 행정으로 인한 내옥 주의 보오 행정으로 인한 내옥 주의 보오 행정으로 인한 내옥 주의 기도 주의 보오 행정으로 인한 내옥 주의 기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가장 사람 입에서 인색한 말이 감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천마디 수 수만마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면 그 수많은 말을 뱉어내면서도 단 한마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 없이 늘 지득해지는 생활구에 지달리다 보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투는 말, 시비하는 말 이러한 말들만 쏟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 자꾸 메말라갑니다 정서도 사라져버리고 사랑도 없어지고 감정도 메말라져버리고 그 흔한 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세상에서 돈 벌었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감사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재물의 축복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4대 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내 입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불을 끌어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이것이 변화가 아니고 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것, 내 자신 달라진 것, 내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내 속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순하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내 마음이 겸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이 형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 5장 22절은 반드시 온유가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번째 성령의 열매, 최고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뭡니까? 불평하는 말 절제하고 원망하는 말 절제하고 항상 세상껏 절제하고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누가 보금 말씀부터 우리가 접근하게 했습니다 누가 보금 1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생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생병자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똑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10명이 주님 말씀 듣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10명의 한생병자들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17장 15절과 16절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명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보금 17장 17절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돌아온 한 명은 이 질문 앞에 묵묵부답입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보금 1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병 10명은 치료됐는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불행이도 오늘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은 아른 곳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한 사건을 똑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3장 1절에 성령 사건이 일어난 이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에 미문이 어디냐면 성전까지 왔는데 마당신자입니다 마당에 있는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은 기도시간에 성전으로 가고 있었고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은 성전 마당에 앉아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 안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연소 안전병이 된 거지라 있습니다 거지신앙입니다 성전까지 나왔습니다 마당신자는 어떤 것일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에서 관심 없고 기대에 관심 없고 성전 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는데 주님 몸이 성전은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이 돈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 마동신자가 누구일까요? 돈 때문에 나왔습니다 목적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 9명 떠나갔습니다 대개가 지금까지 제 목회사회 가운데 현장에서 보면 많은 병자들 불체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신의 자기 문제만 해결 받으면 주님을 덩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배은망득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배은망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9명입니다 주님 때문에 치료받았는데 그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족 성도 9명은 오늘날 교회 안에 육신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명이 육신의 문제도 치료받고 주님 앞에 와서 믿음도 인정받고 영혼 문제도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학 3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석이야가 있는데 이 희석이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희석이야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학 3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로 왕이 이끄는 군대가 이 희석이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로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령했습니다 희석이야 왕이 이끄는 이 유다 민족은 대단히 약소국가였습니다 군사력이 변면치가 않습니다 이때 희석이야가 하나님의 좋은 이사야와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지적 기도했습니다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희석이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사를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로 적진으로 보내십니다 아수로 왕 지휘관들이 있는 곳에 보내셔서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이 희석이야는 손 한 번 서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도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인에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이때 희석이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고쳐주셨는데도 죽을 몸을 살려주셨는데도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추수감사 전에 우리가 열려 행사가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1년 365일을 감사하며 지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가지지 못한 데 대한 원망 불평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모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공기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해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이라는 보금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수많은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 소서 1장 사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한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느님께 택한 받은 이 사실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진정한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 감사하는 것보다도 고난 가운데 실행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느님께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2절 말씀 보면 성경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은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감사 찬양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10편 7편 내용은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중상모략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억울한 소리를 다 뒤집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감정대로 한다면 자신한테 중상모략한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항변할 수가 있고 또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상모략을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하는 것이 바로 10편 7편 17절에 내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히려 장신을 중상모략해도 아란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10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건져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 제사를 지낸 자 여러분 감사 한마디 하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내가 항상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57편 이 내용이 나온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다빛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져서 도망갈 때에 아둘람굴이라는 굴 속에 이 사람이 숨었습니다 아둘람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지금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 성경에 약 3천명이 군대가 이 다빛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사방에 지금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굴은 어떤 것이냐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동굴입니다 이곳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막에 사울왕 군대들이 지금 다빛이 숨어있는 굴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적의 칼끝이 이 다빛의 목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 3, 1초 척발입니다 지금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 굴 속에서 빠져나갈 곳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이 자리에서 10편 57편 7절에 다빛이 역시 노래를 지어서 하느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시로 지은 노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합니까 지금 곧 이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지금 위기가 찾아왔고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새벽은 새날을 의미합니다 내게도 새날이 죽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57편 구제를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죽게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을 훗날에 이스라엘 이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고난의 자리를 지났더니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경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69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 형제에게 나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 나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는 말은 객은 낙은이입니다 그리고 내 모친의 자녀가 누굽니까 자신의 몸을 같이 어머니 몸에서 같은 몸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일곱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인이 되었다는 말은 막내인 이 다윗을 여덟 번째 동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객은 낙은이옥 외인은 이방인입니다 남남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닐 때 자칫하면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하고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다윗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나날이 계속될 때 이 사람은 결국은 형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이 사람은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10편 69편 30절의 말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감사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중상모래가 하고 형제조차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감사 찬송할 때 언제 감사 찬송합니까 고난은 계속 되는데 내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올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 찬송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고난 중에 감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적굴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사적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사적굴속에 던져졌을 때에 이 사람이 사적굴속을 들여다보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살아난 죽은지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굴속을 향해서 부를 때에 사적굴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사적굴속에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나이다 감사하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그 사적굴속에 보내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하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삼키린 자를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정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호진 고문을 당해서 살은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지고 마치 걸레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그는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온몸은 착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미했다 했습니다 찬미는 일종의 감사 예배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며 따라서의 감옥이 다 열리며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신라는 묶어놓고 있던 것들이 다 벗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이럴 때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찬양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드려질 때에 땅에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땅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서있는 이 땅이 고난한 땅인데 이 고난한 땅을 움직여서 축복의 땅으로 바꿔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어도 다 열려버립니다 지금 바울 신라는 아무것도 손쓰지 않습니다 다만 찬미의 제사를 드리실 때에 그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는 게 아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와 간구 이 간구가 무엇을 말할까요? 간구라는 의미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감사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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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에 뛰어난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기도 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성경 강좌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히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이어서 디모드 전서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세상사가 좋은 일, 굳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골로서서 2장 7절은 그러므로 따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성경 전서에서 고난의 상징이라고 하는 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기서 42장 8절은 욕기서는 42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대서사시입니다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대하 드라마 이 욕기서 42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장면이 전개되냐면 욕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고 하느님께서 말씀합니다 노희들이 번제를 털어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욕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신해서 번제물을 털어질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욕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갑자기 축복이 왔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번제물은 오늘 예물입니다 하느님 앞에 예물 털어질 때 그 고난은 다 거쳐져 버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몸들입니다 마음들입니다 예물 털어집니다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하느님 고난은 마감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이제부터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에 모세는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 만드신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밀 때 이 모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반드시 하느님 시킨 대로 하면 이 바다의 길 난다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홍해바다 같은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곳에 새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감사함에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길은 곧 이 길은 홍해바다 길은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오직 이 홍해바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곧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토를 말씀합니다 그 길을 건너가면 가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든 기적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능력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길을 향해서 우린 걸어가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